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닥터케이방의 비타민 동급 최고 냥이입니다. 평소 온라인으로 강의 듣다가 궁금한 게 많았는데요. 오늘 선생님이 그룹과 회의를 해주신다고 해서 그동안의 궁금증을 해소하러 왔습니다. 오늘 제 유튜브 데뷔날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닥터케이방의 비타민 동급 나와주세요. 예, I'm 닥터케이방의 비타민 동급 최고 냥이입니다. 오늘 제 사무실에 그룹과 회의하러 전국에서 한 40분 오셨습니다. 나누기 시바면 되는데요. 멀리 분당에서 오셨고 대전에서 오셨고 포항에서 오셨고 장류에서 오셨고 제가 참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 세 번째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전국에서 이렇게 와주시는 거 보면 상당히 감회가 새롭고 우리 같이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저 높은 곳으로 우리 다 같이 갑시다. 박수 치면서! 우우우! 자, 싫어요. 시작하기 전에 눌러내있다는데 찌질한 놈, 아이고 넌 보지마 인마, 나가! 자, 됐고! 양이! 네, 그러면 오늘은 그냥 혼자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문답식으로 진행할 건데요. 궁금하신 점을 리스트로 뽑았어요. 첫 번째는 투자자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 포인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포인트가 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 주셨어요. 선생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투자자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라고 닥터케이가 강의할 때 맨 처음에 말씀들 많이 드리는데 자, 닥터케이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날려드리는 분석 보셨죠? 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그리고 해외에 미국,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독일, 그리고 상해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중요한 체크리스트라 할 수 있고 최근에 또 보시게 되면 환율이 우리나라 지금 중요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율이 급등해서 금리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60% 가까이도 금리가 폭등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변동을 하는지 잘 체크를 해야 되겠다. 장중에는 또한 해외선물, 그러니까 미국의 다우선물이나 나스닥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하락출발할 것이다, 아니면 상승출발할 것이다도 예상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채팅으로 날라온 내용들 보긴 보는데 아직까지 잘 익숙하지는 않다는 게 주요 질문의 내용인 것 같은데 장중에 우리가 그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내 주식만 봤다. 세율, 그랬지? 옆에서 내 주가만 지금 얼마다. 이것만 봤다 그래.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느냐. 죄송합니다. 방금 마이크 껐을 때 양이가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띵동댕. 그렇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잘 없고 여기 보시면 닥터케이가 뽑아 놓은 종목들을 보면 핵심 종목군에 있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시장보다 좀 우세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시장에 빠져도 잘 버텨내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래도 결국은 시장이 폭락이 나오고 나면 결국은 마이너스 하락 전환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닥터케이가 100% 현금 100%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 셀트리어는 여기서 매수 시그널 드렸어요. 21만천원. 닥터케이는 공식적으로 31만원. 이날 여기 정거점도 있기 때문에 한 7, 8일 시총 3위 종목 아닙니까? 시총 3위. 시총 3위 종목이 8일 이상 올랐으니 여기 대비해보면 한 10몇% 올랐거든요. 그러면 눌려가는 게, 눌렸다 가는 게 정상이라고요. 쭉쭉쭉 끝도 없이 가는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양이 있을 것 같아? 있음 좋겠지만 없겠죠. 그게 가다가 눌려주고 그 기간적인 매치도 어느정도 되어주면 닥터케이가 말하는 동기간 법칙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죠. 여러분들 셀트리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며칠이 올랐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8일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고점을 찍었으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안보여네요. 다시 밑으로 여기 정도면 한 5일, 6일, 7일, 8일 여기 안에 반등을 하면 되는데 여기가 사실 포인트거든요. 여기 그죠? 8일 딱 매치가 되죠. 자 그러면 동기간 법칙이 뭔가 하면 지금 많은 내용들 바로바로 믹서해가 이야기합니다. 자 하루 이틀 조정받았다고 여기 이제 용순이가 나오는 날인데 닥터케이가 팔아 파는게 좋겠다. 30만원 깨지고 아 31만원 깨지고 30만원 터치할 때 던지면 좋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잘 안빠졌어. 그러니까 약간 올랐어요. 그러니까 니 뭐 안빠지는데요? 하면서 이제 태클 걸기 시작했는데 용순아 잘 봤냐? 얼마까지 빠졌냐? 형이 던지라면 던졌으면 얼마 좋았어? 30% 그냥 세이브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 보면 이틀밖에 조정이 안됐잖아요. 그죠? 며칠 올랐다? 8일 올랐는데 하루 이틀 올랐다. 여기서 달라들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8일이 올랐으면 적어도 한 4일 정도 오른 아 조정받은 하나, 둘, 셋, 넷 한 4일 정도 이후에 5일 정도 여기 인금부터는 이제 접근을 해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시장 상황을 보니까 별로였다는 거죠. 자 여기 양봉 선날이 10월 5일입니다. 이날 날짜가 딱 매치됐거든요. 닥터케이가 화면에서 오랫동안 좀 펴놓고 있었을 겁니다. 왜? 고민을 좀 했거든요. 자 올랐고 눌리목 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죠? 10월 5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사람 이야기를 안 하죠. 사람 말씀 안 하셨어요. 여기서 추세가 깨지고 추세가 깨지는 아주 중요한 장대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현금 100%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GS건설하고 현대건설 등등등 하면서 현대차는 약간 손실 손절하고 나머지 수익 차익 실현하면서 아마 현금 100% 의견 제시를 딱 하고 그 다음날부터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판단하라는 게 최근에 말씀드리는 주식 투자 5개 명 중에 지지해서 사고 지지해서 매수 장에서 매도 그리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 판단과 수급을 우선시하라 했기 때문에 시장 판단을 먼저 우선시했기 때문에 종목은 여기 보면 20일에 딱 지지되면서 살 수 있는 모양이 나왔으나 고민을 딱 하다가 그냥 패스 된 겁니다. 사실 살 수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요. 현금 100% 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매수 안 합니다.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쭉 빠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날 이제 사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방송이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없는 바이오 섹터를 기관 외국인의 펀드를 운용할 때 바이오 비중을 어느정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대안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정지가 된 대안으로 셀트리온으로 몰릴 수 있다. 그 정확한 분석이 나오면서 한 3일 스트레이트로 올랐고 사면서 미리 저항이라고 매도할 목표치를 22만 7천원이라고 제시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22만 7천원 찍고 생각대로는 이미 22만 8천원에 던졌어. 21만 천원에 딱 사고 야 끝내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로 사고 팔고 좀 더 하다가 23만 천원 딱 찍고 난 이후로는 그죠? 여기서 다시 매수도 할 수 있다 했지만 그죠? 끊어지고 나면 뭐 던지고 제 기준으로는 다 팔은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도 모든 부분이 투자 5여명의 모든 부분이 다 나오는 겁니다. 저항권에서 팔았고 그죠? 지지권을 샀어요. 언제 샀는가 하면 이날 샀거든요. 이날 11월 15일날 11월 15일날 어디에서 샀는가 하면 여기 샀다고 여기가 여기가 이평선 지지권입니까 저항권입니까 지지해서 뭐 하라고요? 매수 저항해서 뭐 하라고요? 매도 저항은 여기 보면 이평선이 21이 22만 7천원입니다. 여기 인근에서도 먼저 끊었어도 상관없었겠고 그리고 다시 눌려주니까 또 사라 그럽니다. 네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하자 그랬어요. 여기서 또 추가 매수 하자마자 뭐 먹었는데 짧게 하는 분들은 뭐 사고 팔고 가능했겠 있겠습니다만 일단 또 넘어가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맥점은 여기 31만 5천원을 못 넘어갈 걸 확인을 어느 정도 했거든요. 여기가 넘어가면 좋겠는데 여기를 시장상황상 봤을 때 못 넘어가겠다 보고 여기서 차익실현해라 했을 겁니다. 23만 1천원 자 이것은 뭐라고요? 수익은 잘 챙기고 아닙니까? 수익은 잘 챙기고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22만 6천원 인근 깨지고 하면 다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도 했을 거거든요. 개바락으로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날 여기서 들어갔던 사람도 좀 있어요. 저는 추천을 안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사는 것을 추천 안 했습니다만 뒤에 좀 따라다간 분도 계세요. 22만 4천원권이나 22만 6, 7천원에 따라갔던 분이 예를 들면 개바락한다 해서 본인 손실 났다 해서 안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끊고 난 다음에 그럼 끊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여기는 또 돌파됐지 않습니까?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아침에 팔았는데 다시 산다고? 사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죠? 그런 식으로 매매를 사고 팔고 매수해서 사고 매도해서 아니지 지지해서 사고 장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 나이 나오면 그냥 과감하게 던지고 그것의 가장 큰 대전제는 시장 판단이 그리고 수급이 우선이다. 지금은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들어오기는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계속 팔아요. 계속. 좀 오세요. 제발 외국인씨. 그래서 닥터케이가 현금 100% 이야기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십시오. 최근에 어저께 찔금 뭐만큼 들어왔잖아. 그죠? 368억 이것도 막판에 기습적으로 딱 들어온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대충 계산해봅시다. 5천억 1조 1조 천억 1조 2천억 1조 한 3천억 정도 팔았어요. 그죠? 암산해볼 때 닥터케이가 산수를 잘 못하는 편이지만 이거는 암산이 어느정도 되네. 1조 3천억 팔았어요. 스트레이트로 계속. 그것을 기관이 방어를 좀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아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긴 해도 기관이 방어를 좀 해주니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를 20일을 올라타고 이러한 부분도 닥터케이가 뭐 지수 향방에 대해서는 비교적 퍼펙트하게 맞췄다고 생각할 수 있는게 여기서 감히 다음날 오른다 그랬어요. 올라갔고 여기서도 오른다 그랬어요. 올라갔고 그죠? 그런 것은 선물옵션 매매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 그리고 투자자 그러니까 기관외국인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냈을 때 확률이 높은 것인데 이제 닥터케이는 경금 100%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안해요. 우리 무슨 기법? 숟가락 숟가락 기법 다른 분들도 대답해주세요. 숟가락 기법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 맷옷에 넣었는데 무슨 그죠? 밥상 업고 장사 안 돼가지고 밥솟 업고 있는데 한입만 더하면 빨땡이 맞아요. 주걱으로 닥터케 재미있게 하는 건데 그거 머릿속에 기억나마라고 그런 겁니다. 외국인들 들어오고 우리나라 시장이 터나고 잔치 버리듯이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에서 사도 사야 되는 것인데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나가는데 못 간다고요. 이제 어저께 안 좋은 시그널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6% 정도 하락했는데 20일을 그냥 깨는 음봉입니다. 안 좋죠? 자 코스닥은 20일은 치지는 하고 있으나 앞에 여기 컨비네이션으로 볼 때 장대양봉 세웠으면 어느 정도는 치지해야 된다? 절반 그죠? 근데 거의 다 말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20일이 치지가 되고 있으나 내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정권으로 진입을 하고 모든 이평선 다 위에 있죠? 그럼 상승추세 하락추세 하락추세 주식은 하락추세에서 하면 좋아요. 상승추세에서 하면 좋아요. 상승해서 해야죠. 역배열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닥터케이가 말씀드리는 가장 대전제가 우상량할 때 해라 했는데 이제 우하향으로 완전 쳐버드는 매우 매우 안 좋은 시그널 떨어졌다. 미국 잠깐 체크해 볼게요. 자 미국이 천일 그랬어요. 제가 안 좋을 것 같다고 그죠? 왜? 모양이 이렇잖아요. 모양이 모양이 벌써 여기부터 안 좋았고 그러나 여기 양봉 세우고 그 다음에 반등을 크게 하길래 크게는 아니죠. 반등이 이틀 나오길래 좋았다 싶었는데 이거 다 말아내렸잖아요. 그죠?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빠질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박 그죠? 더 밑으로 쳐졌어. 저점 깨졌잖아. 요거 아래 꼴이 찔끔 있긴 하나 이거 별로 의미 없어. 아래 꼴이 있어 봐야 이거 여기 위에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 이틀 동안 잘 버텨냈으면 위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반대로 크게 쳐져버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0.73% 달아. 그죠? 안 좋고 나스닥은 미리 깨었기 때문에 그죠? 깨진 저점 회복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스닥도 안좋아요. 그래서 닥터케이가 말씀드리기를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다. 그랬고 둘 다 저점을 훼손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훨씬 높은 하락 추세로 완전 진입했습니다. 이제 모던 2평선 위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던 2평선이 위에 다 있어요.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그죠? 독일도 지금 블랙시트라 해서 영국이 EU 탈퇴하는 거 그리고 이태리와 영국 예산안 이런 데서 잡음도 있고 그 다음에 환율을 보게 되면 달러 강세 유로 달러 대 유로를 볼 때 유로가 약세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하는 이런 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럽이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또 달러 강세가 되면 뭐가 안 좋은가 하면 강세 자기 환율의 강세를 나타내면 수출업체에게는 별로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1달러에 천원 하다가 1달러에 2천원 해버리면 그러니까 원화 약세지 않습니까? 원화 약세 원화 약세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 비중도 훨씬 많고 차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출업체에는 환율이 올라가면 좋은데 나머지 부분에서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부분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치수하고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이게 5년간 정도의 환율의 흐름을 보면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빠지고 있죠? 환율은 위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길게 녹화 한번 보십시오. 이게 딱 매치해가 보면 나중에 간단하게 볼게요. 2017년도에 꼭지 찍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주식은 올라가겠죠? 2008년 초반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주식 맞는지 안 맞는지 딱 볼게요. 오늘 액기스 강의 확실한 거 많이 보여드리네. 그죠? 2017년도 좋았는데. 그죠? 그 말할 때 가까이 대고 말해야 돼. 2017년 좋았는데. 자 2017년 2017년 초반에 환율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 오를 거라 했습니다. 올라왔는지 보면 돼요. 자 2017년 여기부터 오르기 시작하죠. 그죠? 2018년 환율이 오르면서 주식은 안 좋을 거다 그랬죠? 빠져요. 맞죠? 그럼 매치 되는 거 맞죠? 다시 한 번 보여드릴까? 자 이거 그럼 환율 이거 찾아야 되는데 잠깐 찾아보지. 자 요렇게만 딱 보면 일단 보자고 나머지 다 시간 내서 보세요. 그대로 적용됩니다. 환율하고 주가하고는 반비례한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2017년도에 자 환율 비교적 거점 찍고 여기 빼고 그죠? 비교적 거점 찍고 쭉 빠졌어요. 환율은 2017년도에 환율이 빠지니까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2018년도에 18년도에 바람 조심해주세요. 아 좀 그래 여기 환율 바닥 딱 치고 올라가 그러니까 지수는 내려가 그럼 이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환율과 주가는 반비례라는 거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인정 인정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날 체크하지 않습니까? 환율 올라가면 안 된다. 환율 좀 내려오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왜 안 좋을까? 양양 한번 이야기해봐. 왜 올라가면요? 급질문 이건 콘티에 없었어. 해외로 자기 자금을 이탈시키는 외국인이 많아져서? 아니에요? 그것도 맞긴 한데 또 딴 거 또 딴 거? 30점 30점 70점 남았는데? 뭐 있을까? 다른 분 아시면 이야기해보세요. 있을까요? 주식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비슷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환차선 국내에 투자할 때 달러를 바꿔서 원화로 바꿔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본국으로 성공을 한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달러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1달러에 천원에 천원 1달러 바꿨을 때 천원 줬는데 IMF때는 1달러에 2천원 줘야 된다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2천원을 줘야 1달러 주니까 천원에 옛날에 바꿔둘을 때 천원을 주면 0.5달러밖에 못 받잖아요 감안한 자가 0.5달러 손해본다 이해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환차선 생기기 때문에 돈 빼가지고 자꾸 돈을 빼나간다고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환율은 그 정도면 아시면 되고 환율이 오르면 안 좋다더라 왜? 우리나라가 돈의 가치가 평가절하된다더라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에 일본과 경쟁적인 입장이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도요다 이런 쪽 있죠 그리고 가전 쪽도 그렇고 그러면 동일하게 봤을 때 일본의 돈의 가치는 그대로 있다 봤을 때 우리나라의 달러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이 그러니까 가치가 높아져 버리면 쉽게 말해서 반차선을 입는다든지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달러 입장에서 N화의 가치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으면 어렵다 쉽게 말해가지고 같은 가치였는데 우리나라가 가치가 높아지면 달러 입장에서는 가치가 낮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N화 쪽으로 몰릴 수 있다고요 그럼 경쟁적인 나라인 일본 쪽으로 같은 제품이라도 더 싸게 느껴지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그 정도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투자자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채팅방 인원들은 경희는 간답니다 인사하고 가 여기 와서 목소리 인사라도 해 안녕하세요 경희는 먼저 퇴근합니다 일도 안하고 맨날 빨리 간대 오늘 양이도 왔으니까 아마 면접해가지고 자리 없어질지도 모른다 자 오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갔고요 이렇게 재밌게 같이 근무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보는 추식만 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먼저 시장 판단을 먼저 하고 지금이 투자를 할 시기인지 기간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와서 지금 투자가 좀 붐이 있는 시점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하락 추세로 완전 전환하고 경제 성장률도 전망이 안 좋고 해외 시장도 안 좋은 시장이 지금 좋은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먼저 거시경제적인 청명부터 먼저 한 번쯤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깊게는 안 하더라도 매일매일 체크 정도는 해야 된다 어떤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내 현재 상황 그리고 수급 그리고 해외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권에 지금 우리나라 가장 밀접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여기 정도 그리고 환율 그리고 주식시장과 밀접한 또 관계에 있는 석유 가격 이런 것들이 반도체 가격 이런 것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죠 자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하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죠 두 번째 질문은 초보잖아요 HTS 설정이 좀 많이 어려워요 저도 휴대폰 모바일로만 하다가 이제 컴퓨터로 하려니까 HTS 설정이 어렵더라고요 이 HTS 설정 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자 HTS 설정에 대한 것 닥터케이 주식 기초 강의에도 보면 한 6회인가 정도에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키움이 아니더라도 저는 키움을 쓰는데요 다음에 키움을 사장님 잘 보셨다가 닥터케이 구독자는 10만명 되고 가면 이게 배너 광고 하나 달아줄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HTS를 좀 더 확충시켜줄 것을 강력히 또 요청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제 기준인데 투자자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을 화면에 열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거든요 제가 지금 듀얼 모니터를 모니터 두 개 쓰고 있는데 자 모니터 예전에 한 네 개 썼습니다 그러면 와 모니터 노트북 하나하나 핸드폰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대기야겠죠 그런데 정보가 아주 빨리빨리 내 머릿속에 두르려면 눈으로 한번 샥 훑고 지나가면 정보가 딱 들어와야 되는데 탭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덟 가지 서로 다른 화면들이 있거든요 1번 화면을 열면 닥터케이는 이렇게 바뀝니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 분봉 화면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옆으로 싹 당겨 볼까요? 이렇게 옆에 이 화면이 있다고요? 선물하고 그 다음에 종합 우리 주가지수하고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를 눈으로 보면서 봐야지 눈으로 못 본다면 이것도 다른 탭으로 넘길 때 변화하는 게 놓칠 수 있잖아요 그죠? 주식은 비교적 천천히 급등락하는 것도 있지만 비교적 천천히 움직이지만 바쁜데 언제 옮기고 할 시간이 있습니까? 옆으로 딱 눈 돌리면 아 선물 깨지고 있네 아니면 선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양양 선물 땡기고 있어 밀고 있어 마지막이요? 밀리고 있죠 어디 어디 외국인 외국인 아 외국인 땡기고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다고요 이렇게 땡기고 있는 걸 딱 보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터어나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만약에 딱 지지되는 권력들이 이렇게 보인다 사 이런다고요 닥터케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만 보고 있다 사 하는 게 아니라 딱 옆에서 오른쪽으로 딱 여기 보면 매수 매도가 많았었는데 삼천 한 팔백 개가 가까이 외국인 매도했었는데 선물을 확 걸어 땡겼거든 프로듀스권을 바꿨어 이거를 비일비재하게 한다고 여기서 프로듀스 마이너스 하면 거의 5천 개억 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러면 닥터케이가 말씀드린 주식사장 초보 탈출 팁 10 뭐지? 양양 뭐지? 왜? 왜? 뭐? 씻? 뭐하더라? 씻? 우리나라 해외 우리나라 외국인이 선물로 98% 이상 지수 좌지우지 한다고요 거의 여러분들 다른 경우 몇 번 못 봤죠? 그게 2% 미만입니다 지수 기관이 잠깐 주도하는 경우 있어요 오전에 그러다가 거의 외국인들이 다 주도하는 걸로 넘어가고 바닥권에서 탈피할 때 닥터케이가 좀 이상하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인근에 외국인 애들이 선물 계속 사는데 지수가 빠졌거든요 산만계약 기억나시죠? 한번 돌려보십시오 여기 인근에 야 이상하다 외국인 선물 막 사는데 지수가 빠지고 있다 그 위에 여기 반등시키면서 산만계약 다시 그대로 팔아먹는 거 봤거든요 자 그런 것을 보면서 닥터케이가 여기 인근에 바닥 그 다음 날 오르겠다 하는 그런 어느 정도 확신있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이상징후들 포착하면서 그러거든요 그 이전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 기관들이 자꾸 사는게 포착되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은데 하는 이야기들 하고 매수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러한 것들 보고한다 그냥 겐토로 하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수 빠지는데도 한 3만계약 가까이 선물 매수했어요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지수 턴할 때 3만계약 다 팔아버리면서 차익 실현해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외국인들 매수세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닥터케이는 현금 100% 하라 한 이후에 별로 매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드린 김에 좀 쉬었던 겁니다 한 며칠 쉬니까 좋던데 좀 더 쉬었으면 좋기도 한데 사실 같이 하는 팀원들 걱정도 좀 되고 그래서 어저께 또 오후에 방송도 재개했는데 힘들면 중간에 또 다시 쉬겠다 하는 지연정 다시 방송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쉬니까 힘이 또 났어요 화이팅 그래서 맨 처음 HDS 이렇게 지수상 있어야 됩니다 1봉과 5분봉 이렇게 나눠보면 되겠죠 이렇게 5분봉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게 하나 눈에 들어오면 좋아요 그리고 선물의 현재 당일 추위 그리고 이거는 일자별 코스피 코스닥 보십시오 코스닥도 계속 매도세 외국인은 코스닥은 좀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거 아마 쇼커브링 물량 좀 많을 겁니다 바이오 같은 거 박살내놓고 걷어들이는 쇼커브링 물량 좀 있지 않았을까 싶고 주도주 군으로 끌고 가는 게 잘 안 보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기관이 좀 사주면 외국인이 계속 던지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조금씩 사주는데 기관이 던지고 있고 어떻게 되면 좋다 둘 다 쌍거리 들으면 좋다 그죠 그러나 외국인이 지금 또 섬으로 살살살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불안함은 떨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른 탭으로 넘어가면 이제 종목들 돌려볼 때 종목의 1봉 5분봉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관외국인 여기 보면 개울수도 나눌 수 있거든 3개월 보면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 매도가 많죠 그죠 전일에 기관외국인 같이 쌍거리 들어오긴 했으나 그죠 그러면 외국인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은 살짝 좀 담아주고 있네 그죠 그래서 기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아직까지 같이 안 들어오고 있다 여기 대체적으로 21선 강한 저항을 뚫어내려려면 기관외국인 쌍거리가 들어와야 가능한 부분이 많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자 요거 보면 당일 기움현재가 해가지고 현재가 호가 잘 보셔야 되고 당일 내에 주포가 어딘지 잘 파악을 해놓으셨다면 셀트리온은 메릴린치에서 막 들어오고 많이 그래요 미래셋 대우하고 여기가 주포였는데 요즘엔 제가 제대로 안 챙겨봐 모르겠는데 기관은 미래셋 대우가 좀 주포인 것 같고요 예전에는 메릴린치가 주포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딱 이야기합니다 아는 척 안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뽑아놓은 관심 종목군들 여기는 코스피 시청 상의들 뽑아놨고요 그 중에 괜찮은 종목들은 핵심 종목군을 이렇게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추가할 거 있으면 이렇게 추가했다고 미리 좀 이야기해놓고 합류시키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시청 상의 여기는 이제 최근에 조금 테마성 있는 종목들 체크해보려고 바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 배터리 남북경영 엔터 방송 여행항공 자 이런 부분들 뽑아놨는데 최근에는 특이할 만한 게 저유가 수혜인인지 몰라도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항공주들이 상승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걸 복무하는 김여사님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채팅방 인원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서 이제 잘 뽑아나요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 괜찮아 보이네요 좀 눌려주면 갈 수 있다 눌려줘 가면 사면 가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사실이 큰닝 해서 좀 넣었어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100% 되는 상황이라서 세율한테는 큰닝이에요 고려해요 딱 여기서 뽑아내잖아요 이제 그죠 아 이거 큰닝 이거 좋네 사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서로 시너지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명희님 반갑습니다 명희님이 쟤본 많이 가지고 계세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8억 넘게 가지고 계시고 저희 방송에 지금 셀트리온 비중 크게 대주주분이라는 분도 계시고 크게 비중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은데 명희님도 같이 공부도 좀 하시고 하면 초대할 겁니다 채팅방에 그럼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지금 채팅방 인원들 모시고 무료로 무료로 지금 1대4로 지금 특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소리 질러 예이야 끌리십니까 하하하하 자 그래서 다음에는 카메라도 비추고 저는 그냥 블라인드 처리하고 예쁜 우리 양양이나 얼굴 보고 선별해가지고 화면도 나오는 방송도 해볼 예정입니다 재밌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 한쪽에는 이제 이렇게 뉴스 뉴스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기업 분석 이렇게 적어도 주식 투자하신다면 자 투자가 없이 됩니까 우리 장사하는데 신규 점포를 우리 지금 여기 호텔을 경영하시는 사장님도 계신데 신규 입점을 했다 그러니까 신규 건물에 입점하면 요새 밑에 바닥도 안해놓는 데 많거든 천정 안해놓는 데 많거든요 그죠 그럼 천정도 하고 인테리어도 예쁘게 해가지고 장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컴퓨터 듀얼 모니터 정돈해야 된다 모니터 두 개정돈해야 된다 그것도 투자예요 투자 그죠 그리고 컴퓨터도 너무 구린 거 하면 안 돼요 옛날 거 안 돌아가는 거 하면 안 돼요 컴퓨터 잘 돌아간 걸로 하고 인터넷 이노넷 어 발음 괜찮습니까 인터넷도 손 광렌 이런 거 깔아가지고 잘 돌아가는 거 써야 매매할 때 멈춰버리고 이런 경우 간혹 있거든 요즘 워낙 우리나라 인터넷 기반이 좋아져가 그런 경우 잘 없는데 예전에 약간 불안정할 때는 끊겨버리고 그럽니다 진짜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대체할 수단도 만들어놔야 돼 사실 가장 가까운 데는 PC방 어딘지 요즘에는 하여서 뭐 모바일로 다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만 그런 거 진짜 신경도 써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모니터 여러분들은 좀 멋있게 보이는 딜러룸 이런 거 보면 모니터 8개씩 있고 4개 8개 기본 아닙니까 왜 차트도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은 게 눈에 잘 들어올까 아니면 이렇게 해놓은 게 눈에 잘 들어올까 큰 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작게 하면 크게 하면 봉이 안 보여 한 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길게 하면 봉이 안 보여 잘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큰 화면 해놓으면 긴 기간도 볼 수 있고 좋아요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기간 외국인 딜러 그룸들 보면 이거 화면 하나 이렇게 딱 켜놓습니다 모니터 하나에 크다 나게 다 이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안 보여 드렸던 화면 1번 화면은 이렇게 자기 관심 있는 분봉 그리고 2번 화면은 개인 종목들 분석 3번 화면은 3번 화면은 이렇게 시장 4번에는 해외시장 중국이나 이런 거 봐야 되고 옆쪽에는 환율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할 거 없어요 사실 이게 이제 스몰 옵션 상황들 이렇게 놔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전광판 이렇게 하나정도 딱 구성해 놓으면 HDS는 어느정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세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실전에서 할 때 지지와 저항을 좀 잘 맞춰서 하는 편인데 돌파할 때가 있잖아요 뭐 볼린저 밴드나 이평선을 저는 저항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파를 해요 그때는 아 긴장도 되고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알려주십시오 자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수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수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아 머릿속에는 아 내가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전에 손이 안 나간다는 분 많이 계시죠 그 이야기 제법 제법 길기 때문에 지금 채팅에 질문 나왔던 내용들 간단하게 씹어 나가고 아 한 타임만 살짝 쉬었다가 아 2부로 이어나갈 겁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거는 자 명희님은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닥터케이 채널 안에 보면 재생목록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유튜브는 지금 닥터케이 쳐서 들어오셨을 거고요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재생목록이라고 있죠 여길 딱 클릭합니다 그리고 셀티론 삼행제 분석 그 다음에 닥터케이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노래 불렀던 나는 가수인가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식시황 그 다음에 야간에 하는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센터 아마 컨텐츠로 따지면 10년 핸분보다 제가 모자라지 않을 겁니다 매일 방송을 아주 오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보시라는 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이게 액기스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차단하고 유료로 돌리시죠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도 가능한 한 이런 거 차단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공부할 내용들 다 오픈해드리고 공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닥터케이이가 잘했는지 안했는지 검증도 해보시고 다음에 그런 내용들 뭐 그건 나중에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테고 주식기초강의를 이렇게 딱 클릭하시면 자 여러분들 IPTV 이런 거 연속곡 어쩌다 한번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주말에 열 몇 회 18회 20회 연속해서 본 적 있다 없다 있죠 저도 눈 벌글케이가 주말 동안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 자동 재생해놓으면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1회부터 쭉 보면 닥터케이이가 신경 써가지고 순서도 다 신경 쓴 거거든요 주식의 기본적인 용어를 다 설명해놨어요 한 10분 내용으로 캔들 거래량 2평선부터 쭉 보시다가 30분 40분 넘어가면 보다가 다른 일이 있으면 다시 보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10분이면 딱 끊고 메모만 잘 해놓으시면 오늘 3회까지 봤어 이렇게 해놓으면 이어나가기도 좋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공부하시다가 오늘 방송 봤는데 예를 들어서 눌림목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뭐지 궁금하시면 이렇게 눌림목 메모에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피보너츠 주로 이야기 많이 하던데 피보너츠가 뭐지 28회에 딱 들어가면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색인 기능이 돼 있으니까 목록처럼 이렇게 해놨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되는데 170회까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만 내시면 공부할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쓰니까 공부를 하시고 밑에 댓글을 다셔야 돼요 밑에 이렇게 댓글 다시고 이렇게 달아난 거 보이죠 보이시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야 공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겠죠 무료인데 그리고 핸드폰을 볼 때는 방송 세로로 본다면 밑에 하단에서 이렇게 위로 쭉쭉쭉 드래그해가 올리면 댓글을 달아줘야 공부했다는 거 제가 확인이 되고 공부한 분만 채팅방으로 모십니다 무료로 쟤 머리 좀 좋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인가도 천주가주 있다 했잖아 다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1부는 투자자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 그리고 HTS 어떻게 설정하면 좋은가 까지 했고 2부에서는 지지와 저항 그리고 닥터케이이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주식 투자 5개명 그거 짚어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숨 돌리고 5분 이따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커피 한잔 하시고 조금 이따 찾아뵙죠 여러분들 유튜브에 닥터케이이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고요 나중에 녹방 보시는 분들 방송시간 안내해놨으니까 방송시간 잘 한번 체크해놓으시고 구독 안누르셨다 구독 누르시고 반드시 모든 알림 딸랑딸랑 정모양으로 수신하도록 해놔야만 유튜브가 안보낸거 빼고는 다 보내니까 실시간 방송 참여하기 좋습니다 무료 최강방송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SNS로 날리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 같이 보면 좋겠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표시 슈퍼챗으로 탁크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되고요 광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좀 이따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딱 암딱케이야 하하하하 암딱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붙여 핸드업 샛큐어 바디 에버리바드 세이 에버리바드 세이 야 여행 하러 계산 톤 암딱케이치 ご 핸드업 르 밤벿 암디